가스비 난방비 절약하고 돌려받자 가스비 난방비가 요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많이 나오죠 저희 어머니가 맨날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보일러 좀 끄고 다녀 아 맞어 두배 세배 나오는 정도예요 요즘에 또 석우값도 많이 올랐죠 유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유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스비 난방비를 절약하고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아 가스비를 쓰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처음 들으시죠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가스비를 돌려준다고 그것도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이요? 네 현금으로 줍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실행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그게 얼마 정도 나올지는 조금 봐야 되는데 제가 내용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무조건 신청 각 도시가스요금 캐시백 제도입니다 요 분이 좀 정리를 이쁘게 잘 하셨다 저도 따로 준비를 해놨는데 보기 좋게 잘 해놓으셔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제도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한국가스공사에서 전국미를 대상으로 해요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서 참여 대상은요 주택난방용 중앙난방용 사용하는 도시가스 사용자 누구나 합니다 근데 다만 취사용 아니면 전년도 사용량이 없는 세대는 제외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야 되니까 가스가 얼마나 절약을 했는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전년도에 사용을 안 한 기록이 없으면 이거 신청이 불가능한데 대부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택난방용 중앙난방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나 이런 거는 어디냐 주택이나 또 다른데 대부분은 아마 신청이 가능하실 거예요 90% 이상은 신청기한은 이번 달까지입니다 이번 달이요? 그럼 별로 기간이 길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르죠 홍보할 시간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12월부터 3월까지 절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시의 신청자의 계좌번호로 직접 그 현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주느냐 봤더니 전년 이제 동기간 작년이랑 비교해서 7% 이상 절감시 30원 10% 이상 절감시 50원 15% 이상 절감시 70원인데 제가 이 사례 나온 것들을 봤거든요 이거는 제가 따로 내용을 정리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릴 건데 은근히 꽤 돈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돌려받는데요? 보면 적은 분들은 한 몇만원 돈에서 많으신 분들은 거의 10만원까지도 넘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10만원까지도 나오나 보네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걸 한 번 알아놓으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겠죠 요번에 한 번만 기획이 된 게 아닌가요? 요번에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또 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이걸 계속한다고 하면 아는 사람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3만원 5만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추운데 보일러 값이 너무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막 꺼놓고 그렇죠 추울 때만 키고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걱정을 많이 하죠 차라리 이 돈을 받으면 그 돈만큼 좀 더 따뜻하게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금액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신청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해서 내일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또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청 방법하는 영상은 제가 내일 그냥 오전 중에 해가지고 제 유튜브 채널 영상에다가 그대로 쉽게 따라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릴게요 이게 왜냐하면 도시가스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로그인이나 회원가입해야 되고 인증서 해야 되는데 제 장점이 있잖아요 항상 이런 것들을 쉽게 신청하는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려요 아주 좋네요 그래서 이거 제가 내일 한번 영상에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봐주시고요